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죄송한데 대리기사 안 불렀습니다 저기요 뭐하니까 소개팅이 빠그라진 것 같은데 저 어때요? 야 이거 사이코패스가 가니까 소시오패스가 왔네 이거 왜이래 이거 여기 컴퓨터 왜이래 분위기 패스 패스 라이브 야 똑바로 서있어 뭐하는거야 너무 재밌다 진짜 뭐야 전통춤추는 사람이야? 왜이러냐고 오케이 오케이 좀 진정하고 저 지금 자세히 보세요 저 머리 자르고 한지민 됐잖아요 뭐라고? 머리 자르고 한지민 됐잖아요 한줌의 쟤가 됐다고 다시는 제2상경에 합격했어요 애매? 이제 내가 당신을 유혹해볼게 뭐야 이거 거의 애매? 섹시한 춤으로 크라프트 아이디 네 아니 뭐하는거야 진정 뭐하는거야 경기 지동 걸어? 물 자꾸 땡겨 뭐하는거야 오케이 다음은 뭐가 다음이야 또 2단계로 꼬셔볼래 당신이 춤으로 안 되니까 이번엔 섹시한 마정의 목소리로 꼬셔볼게요. 집에 좀 가자 좀.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나 얘기했어. 분명히 경고했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비 걸지 마. 식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 어때요. 뭘 어때 최악이지. 왜 이렇게 있어. 뭐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띠가. 소띠. 전 개띠거든요. 오팔이에요 누나. 샘을 몇 번 하는 거야. 뭘 보고 그렇게 하신 거야 진짜. 그러지 말고요. 개랑 소랑 천생연분이래잖아요. 개나 소나 천생연분이라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진짜. 똑바로 서 있어. 저기 아줌마. 오케이. 이제 제대로 한번 당신을 꼬셔볼게요. 이건 뭐 이렇게 길어서. 이번에는 사랑의 총알로 당신을 꼬셔볼게요. 하지 마. 기절. 하지 마. 연두 씨도 사랑의 총알 쏴주세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거야. 지금 hitting... 저기. 연두루뚜루뚜루 뭐하는거지? 이거 스팸이야? 스팸이야? 뭐야 이거? 어떻게 짭짤한 맛좀 보여줘요? 넌 도둑이야 도둑 도둑? 당신의 마음을 빼앗은 도둑이라는 건가요? 아니 밥도둑 아 너무 재밌어 너 집에서 나올 때 이게 거울을 본거야? 소개팅이 잘 안돼서 속상한가봐요 아이 지금이 너 속상해 너무 재밌는 양반이야 진짜 저기요 저 좀 자세히 보세요 저 손예진 남지 않았어요? 뭐라고? 손예진이요 뭐? 손예진이요 산해진미 먹고 싶다고? 당신을 아주 고양이 같은 앙큼한 매력으로 꼬셔볼게요 꿈은 이치셈어집 이치 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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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야 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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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멩 야 야 어떻게 묘 자리 좀 알아봐줘 그래가지고 면면면면며 그러는 거야 지금 오케이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아까 보니까 춤 잘 추던데 저랑 춤 한 번 춰볼래요? 뭐 이렇게 길어 커플대수 한번 춰줘 아이 됐어 가겠어 난 음악 주세요 아, 됐어. 가겠어, 나. 음악 주세요. 아, 됐어. 뭐야? 뭐야? 기분 나빠? 내가 얼굴만 들었는데 기분 나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저기요. 야, 시비 걸지 마. 지금 기분이 아니야, 지금. 옷 다 젖었어, 지금.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저기요. 슬기팅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 어때요? 오늘 인어공주같이 하나요? 야, 이거 비린내가 여기서 나는 거 같아. 아, 아무래도 전 전생의 인어공주였나 봐요. 다리를 얻은 대신 키를 잃은 것 같아요. 야, 뭘 다 잃었는데 뭐. 너 탕진이야, 이 정도면. 저기요. 딱 보니까 그쪽이랑 저랑 같은 처지인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요. 한번 만나봐요. 뭐라고? 유유상종이라고요. 너무 이상종이라고? 저를 어떻게 두꺼비 아저씨랑 비교할 수 있냐고. 기분 나빠, 진짜. 오케이. 안 되겠어요. 오늘은 영화 속 명장면으로. 남녀가 만나는 신으로 당신을 한번 유혹해 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전 그냥. 잠깐만요. 비가 오네. 우산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선배님, 우산 좀 써주면 안 돼요? 어, 뭐하시는 거야? 어, 선배님 뭐하시는 거야? 어,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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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쪽도 솔로고. 저는 빛이 나는 솔로인데. 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그냥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설마 제니 솔로라는 건 아니지? 솔로. 너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넌... I'm gonna sisa sisa sisa. I'm gonna sisa sisa sisa. I'm gonna sisa sisa. I'm gonna sisa sisa sisa. 야, 뭐 쏘라는 거야? 야, 바다야. 바다. 됐어. 하나, 둘, 셋, GO. 저기요? 야 시비 걸지마 저기요 소개팅 잘 안된거 같은데 저 좀 자세히 봐봐요 저 요즘 아람브라이 박시네 같지 않아요? 뭐라고? 박시네요 뭐 박시네? 사람 박치게 할거야 진짜? 아니요 시네요 시네 쉬네 쉬네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가 저기 저기 물 흐리는 거잖아 잡아가 다시 맘에 들었어요 오늘은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당신을 한번 꾸셔볼게요 뭔 소리 하는거야 지금 시크릿 카드의 거품 키스로 연두씨랑 한번 키스해야지 왜 자꾸 빤히 쳐다봐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야 너 뭐 비둘기 똥 맞았니 너 왜 그래? 안 되겠어요 2단계 도깨비 속 명장면으로 꼬셔봐야지 그만 그만 연두씨를 소환해야지 그만 아저씨 이 불빛이 키면 나오겠지 아저씨 자꾸 꺼지지 아저씨 연두씨 아저씨가 나타났어 아저씨 아저씨 아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넌 이길 수 있어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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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징그러워 그만해 뭐하는거야 지금 진짜 꺾은 면인건 뭐야 이거 하하하 어쩌자는 거야 지금 너 어떻게 길거리 이러고 다녀 하하 저기요 아까 뭐 보니까 생일이 윤다리라던데 뭐 달 새고 있었던 거예요? 뭔소리하는거야 어느 주먹으로 칠지 생각은 하하하하 저기요, 저... 그 마마에 나온 화사 같지 않아요? 뭐라고? 마마에 나온 화사요 황사? 저기 잠깐, 너 왜 습관적으로 몸을 터니? 왜요? 어디, 너 지금 솔직히 말해, 너 야! 몸 전체 쌈대겼지 지금? 너 답답해서 그러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갈 거야 저기요, 저한테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인기 많아요 저도 저 좋다는 남자 많다고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변희야! 남편이 여길 왜... 여보! 여보, 이게 무슨 꼴이야? 직장에 남편을 부르고 있냐, 넌? 남편이 나오는 게 맞아, 이게? 섰다방 보다 보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 와이프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마, 있어요 아, 내 몸숨 대지 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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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절 많이 아껴져서 우리 뭘 업어가겠다고 나온 거야, 이러면, 어? 절 많이 아껴서 그래요, 어? 근데... 진심 아니지? 결혼하면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더니 보기 좋네, 아주 굉장히 오, 이 자식아? 닮았다고? 네가 더 닮았어 야, 뭐야, 뭐야, 너는 뭐하는 거야, 지금? 저기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야, 실술하네, 지금! 멱살을 잡아!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고를게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갑자기 골라? 내가 여기 왜 껴있어야 되는 거야? 인치 종룰로 해, 왜 나로? 운동하기 서주세요. 제가 한 사람을 선택할게요. 아니, 내가 왜... 너무 어려운 순간이야. 누구를 고를까? 제이스!